야 이거는 노동이 그거보다 강도는 좀 약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도전했는데 도전은 시작했는데 그만두기에는 솔직히 창피하고 계속 침체 길을 걷고 있으니까 좀 고민 또 많았어요 실은 아 그만둘까? 솔직히 안되겠다 인천 삼캠프에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시겠습니까? 처음에는 이제 택배업을 한번 도전하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HR 영상을 보게 됐는데 지금 빨리 하는 게 좋다고 그 영상을 보고서는 그래서 그 시점에 도전하게 됐어요 영상이랑 좀 다른데 이런 생각 안 나셨나요? 아 실은 그게 솔직하게 영상은 약간 편해 보이긴 했어요 약간 편해 보이긴 했는데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고된 건 있는데 그것도 안 하던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한 석 달 지나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는 솔직히 좀 고민 또 많았어요 실은 아 그만둘까? 도전은 시작했는데 그만두기에는 솔직히 창피하고 그래서 일단 버텨보자 그랬는데 석 달 지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석 달 지나니까 영상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? 고된 것도 고된 거지만 이제 준비 과정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편할 줄 알았어요 일 처음에 저기 해가지고 상차 대기까지 과정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해보니까는 그 과정이 조금 더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배송하는 것보다 그 과정이? 그 과정이 구만둘까 까지는 솔직히 생각 안 했고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가지고 버텨보자 그랬죠 빨리 도전해야겠다고 느낀 게 뭐냐면 자리가 생겼을 때 빨리 해라 그걸 어필 또 하셨는데 다른 택배사들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똥찜이라고 하는 부피 큰 물건들이 많은데 쿠팡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단풀화가 많으니까 야 이거는 노동이 그것보다 강도는 좀 약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도전했는데 지금은 잘한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근데 사실 그 가벼운 집만 있다는 건 좀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쿠팡도 힘든 무거운 짐도 많고 한 대 괜찮으신가요?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타 택배사들은 그런 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껌인데 과거보다는 좀 강도가 세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타 택배에 비하면 그래도 적은 건 맞으니까 네 혹시 전에는 어떤 일 하셨을까요? 전에는 이제 제조업에 부자재 납품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거는 왜 그만두지? 제조업들이 실은 계속 침체 길을 걷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비전이 솔직히 전해보다는 좀 덜 보이고 아무래도 그거보다 보수를 조금 더 받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쿠팡, 퀵플렉스 이걸 보고 나니까 아 도전해볼 만한데 그리고 성장성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 그 전보다 어떻게 생활이 좀 나아지셨나요?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좋아하지 않아요 지고 있어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? 처음에 했을 때 세전으로 해가지고 한 530 정도? 거기서 이제 뗄 거 떼면 뭐 어느 정도 되셨나요? 뗀다는 과정 저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경비는 이제 제가 뭐 어차피 써야 되는 경비니까 그건 따로 별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차량 감가상각을 뭐 대기업에서 감가상각 계산하듯이 쭉 빼가지고 아 이 차는 뭐 금액이 얼마가 감가가 됐으니까 손해가 얼마가 됐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복잡하니까 그건 차후의 일이고 제가 이제 갖고 가는 거 실수령액만 이제 먼저 계산을 하죠 그럼 지금은 대략 어느 정도 지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실은 뭐 일반 직장생활 하듯이 한 6시 반이면 퇴근해 6시나 6시 반이면 퇴근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이상은 받아가고 있어요 6,630? 아 지금은 만족해요 그리고 더 좋아질 거고 쿠팡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더 좋아질 거나 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있을 때보다 실은 고객층이 점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라우트에 구역 내에서 밀집도가 점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힘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 가감없이 솔직히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큰 목표를 정해 놓고 요게 도전한다면 석 달 안짝에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의 대가는 항상 받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실은 운동을 좋아해 가지고 많이 움직이던 사람인데 일반인들이 저기를 한다면 하후에 한 3만보를 걷는다면 3만보를 걷는다면 작은 산 2개 정도를 넘는 격이에요 그 정도의 체력도 돼야 되고 정신력도 돼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의 체력은 돼야 할 수 있다 네 잔잔하게 얘기하면 이제 마라톤은 대회에 있을 때 4시간 안짝에는 들어오면 되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8시간 이상을 계속 마라톤을 한다고 해요 대신에 전력질주를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마라톤을 한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